29? 뭐야 나 14인데 어제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다고? 겁나 달리셨나보네 뭐야 나왔다 잠깐만 아니 이거 포탈이 안열려 이 게임 아으으으으으 뭐야 왜케 아파 잠깐만 저거 뭐야 하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?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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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아 아까 이거 맞은거구나 아 아 원고리 캐릭터 할걸 63 응 cast 이케다 오와오와오와 오와 와 이거 히오스에서 본것것 같아 초 spoil이라고 하는거 회올이 빨라졌다 오씨 아니 불회올이 두개씩 도는데 이러면 내가 딜을 언제 우와하하하하하하 아니 으으우우 으으으 너무 아파 수호 어어 아이야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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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빛맞은 뭐야 잡았다 보냈다 얘가 액티브 못쓸려나? 우와 시체 밀쳐내는 것 봐 중보정도밖에 안되겠지 오 뭐야 귀엽다 너가 잠시 잠시만 오 야 아까 그 자식은 얻다 두고 이딴 애만 나왔어 너네 아빠 데려와 아빠 패턴 총악한거 보고 어 왠지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내 딜이 너무 미개한가봐 나를 나한테 어그르가 안 끌리는데 내 딜이 들어가는거 보면 미개하지 않은데 약하다 딱 봐도 보스 거든요 액트3 보스 최종 지난번에 꽃이랑 무슨 뿌리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허어허 상추 상추 닮았네 아니 가릴건 가렸습니다 그래도 나 처맞고 있는데 뭐야 나 왜 처맞고 있음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아 오케 패턴 알았다 야 여러분 그냥 식물이에요 여자 형태를 한 그냥 식물입니다 힐링드 특 무빙이 되가지고 스킬 피하기 편합니다 힐링드 특 없어 똥꼬쇼 하는 똥 나는 편하게 편하게 쓴다 3분의 1정나갔고 рав사항 чтоб 오른쪽으로 붙어 티어 반대로 chap 혼란 조 bé cou 미 빅 그빅 정 양 머랄 TC 저 저희 necess buyers enfwach subscribe ana 어 패선 재밌다 어 다쳐 맞으면서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단계에 그런게 있으면은 이거 더 재밌을지도 지금은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거 전혀 아프지 않지만 졸라 피하고 있는데 법사 뒤에서 피하는거 보니까 가드올려 아 스킬 하나 안키고 있었네 와 두렵다 나의 반응속도 다 처맞고 써버리네 아 안피해 몰라 물좀먹고 올게요 여러분들 클리어하면은 클리어했다 말해주세요 에이 뭐 아프겠어 맞아줘 단단해지기 쓰고 맞아줘 일단 이거 데미지가 약하다라는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이 안죽네요 저분 안죽는거 보니까 데미지가 약해 실제로 반밖에 안따라 포션 누르면 모든게 해결되면 첫 등장 임팩트는 좀 세긴 했는데 그러네 좀 아 죽으셨네 간지럽잖아 54 따라가지고 내 체력 1200인데 언제 죽어 나 아 노클 하시지 좋은템 먹을거 기회에 사라졌다 노클 안하셔가지고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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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피데니까 세지네 으비바랑을 죽어 커트 템 나온거 수준 뭐 내가 죽인게 맞아? 너 죽었니? 어?